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BN 골드의 매니저입니다. 이제 이번 달 마무리 딱 2거래일 정도 남았고요. 현재 186% 200%까지 한 14% 정도 남았는데 남은 이틀 동안 또 종목들 좋은 종목들 편입을 해 가지고 200% 채울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포트 보고요. 바로 리뷰 좀 도와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 시장 이야기와 오늘 편입할 종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제 HD 현대 중공업이나 HD 현대 미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HD 현대자 들어가는 조선주 싸그리 그냥 다 사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일부 조선주들은 전반적으로 워낙 최근에 강했기 때문에 쉬어가고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오늘 한 2% 정도의 3% 정도의 조정 가지고서 이거를 지금 추세 자체가 꺾였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어제 증시 자체가 워낙 또 강했던 부분들 또 그거에 대한 소화도 필요하는 오늘 하루라고 보고 있고 또 조선주가 이틀 전이었나요. 이게 워낙 강하게 또 올라갔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제 아쉬웠던 거는 이제 HD 현대 미포가 오늘 11만 8천 몇백 원까지 갔었어요. 12만 원이 이제 2차 목표가였는데 이거 되면은 그래도 한 200% 정도 채웠을 것 같은데. 뭐 아쉽지만 우선은 추세 자체는 여전히 저는 조선주들은 유지는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선광밴드나 태광과 같은 이런 피팅 발부 관련된 기업들을 미리 좀 저점에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진입해도 되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잡았으면은 사실 지금은 언제 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지 언제 살지에 대한 고민이 저는 아니라고는 보고 있거든요. 피팅 쪽 제가 좋게 봤던 이유는 시장의 흐름에 여러 가지 좀 맞물리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전방산업 조선으로 갖고 있고요. 그 조선도 또 위에서 잘 가고 있고 또 선광밴드 같은 경우는 또 국내 시추 관련된 또 수혜주 뭐 태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게다가 이 트럼프 수혜 키워드 중에서 제가 이제 석유 시추수 확대 시에 또 미국 대선발 또 나름대로의 또 수혜 종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아무튼 이런 종목들은 사실 지금은 당장 어렵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조선 섹터에 대한 부분들 미리 좀 편입을 해놨다면은 지금은 언제 팔지를 고민하는 시점이다. 언제 살지에 대한 부분들보단 언제 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제약을 편입을 했거든요. 이제 사실 이제 셀트리온의 흐름을 좀 보면서 이제 셀트리온 제약도 박스를 좀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편입을 했었는데 자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는 저는 이제 8월달을 준비하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제가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지난주 금요일에 딱 한 정보 집어서 말씀드렸던 게 셀트리온이었고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지금 5% 이상 어제 또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고 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같이 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알테오젠 오늘 장중에 약간 변동성이 컸었습니다.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어떤 특정 물질에 대한 계약해지 이 사노장이었나요? 갑자기 이름이 기업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자 아무튼 이 계약해지가 나오고 바로 또 다른 계약으로 또 대체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면서 지금 이 알테오젠의 주가도 지금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고 리각헨바이오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 저점에서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셀트리온 오랫동안 박스에 갇혔던 그 박스 상단을 돌파를 하고 있고요. 자 제가 오늘 왜 자약바이오 업종을 느는지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바로 종목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가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종목명은 아니고요. 현재가는 42,400원 종목명은 오스코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제가 이제 왜 8월달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주목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원래는 7월달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선 학회 일정에 대한 모멘텀도 좀 부재한 시기고요. 7월달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실적이 좀 찍히는 업종은 아니다. 근데 올해는 약간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7월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이제 오스코텍의 차트는 최근에 한번 좀 조정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사실 거래 급감하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간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알테오젠의 주가도 지금 신고가 장중에 갱신을 하고 있고 리가켄바이오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박스 상단을 뚫어주고 지금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이런 종목들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이 7월달에 좀 부진했던 과거의 그 흐름과 지금 좀 워낙 차별화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결국에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우선 첫 번째는 이런 금리와 관련된 통화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개별 모멘텀 이슈도 있겠지만 이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금리 추위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유한양행하고 오스코텍 다음 달 8월 달에 레이저 트닉과 이제 암위반탐학 관련된 병역법에 대한 FDA 승인 여부가 발표가 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지금 같이 올라오는 시기라서 뭔가 좀 모멘텀 플레이하기 좋다.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우호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맞물리는 이 제약바이오 섹터 한 번 8월 달 좀 수익을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좀 지켜봐야 되는 업종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7월 달에 제가 모든 매매 내역 다 제 녹색밴드 통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7월 달 시장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20개 종목 중에서 15개 정도는 목표가가 다 달성을 했고 물론 아쉽게 두 종목 정도로 손절이 좀 됐고 아직까지 매스크와 밑에 있는 종목들 있지만 합산을 했었을 때 7월 달 충분히 업종 선택, 조선, 방산, 건설기계,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만 저가에서 사놨으면 7월 달 아무리 힘들었어도 수익 챙길 수 있는 시장이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스코텍도 최근에 이제 거래가 좀 계속해서 급증을 하면서 기간 조정 나오고 거래 띄우고 기간 조정 나오고 지금 다시 또 거래가 저는 늘어날 시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음 달 레이저티닉과 아미반타박 관련된 또 이슈에 따라서 또 추후에 이런 마이스톤 또 유입에 대한 이런 기대감 그러니까 실정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바로 보고요. 추가적인 설명드리고 가격 전략 질문 받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첫 번째는 탑다운으로 내려와야 될 것 같고요. 이제 FMC 웨이가 현재 30일부터 3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제 7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들은 혹시나 또 9월 달에 빅스텝하는 거 아니냐라는 첫 번째 기대감 그리고 두 번째 기대감 같은 경우에는 올해 9월 달뿐만 아니라 11월이나 12월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에 대한 또 그 기대감 이 블랙록 자산운용인가 블랙록에서는 올해 3회까지도 금리 인하도 전망을 한다 약간 이런 이슈가 오늘 장중에 또 나오기도 했었는데 자 이번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연중 금리 인하 가시권 파월이 9월 신호 보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7월 달은 인하 안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 전혀 없고요. 9월 달 인하 가능성은 지금 시장에서 거의 100% 가깝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파월의 장의 발언이 FMC 회의에서 뭔가 그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약간의 좀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저는 시장은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또는 금리 인하와 관련된 수의 업종들 좀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워낙 이제 오스코텍이나 뭐 유한양행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가 명확하거든요. 개별 이슈 같은 게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다음 달 있을 FDA 승인 여부에 따라서 사실 좀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선정관을 꼭 지켜주셔야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는 FDA 승인과 관련해서 좀 기대치에 좀 뭔가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정도의 자리라면 우선은 깔아두고 이제 이슈 플레이를 좀 한번 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 비만 치료제부터 시작해서 기술 이전 그리고 CMO, CDMO 관련주들도 돌아가면서 좀 많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바이오 쪽은 사실 트럼프나 아니면 헤리스 부통령 관련해서 특별히 영향을 많이 안 받는 것 같은데 미국 대선 지금 후보들의 바이오 관련된 정책 이런 쪽은 좀 리스크나 아니면 호재성 이슈가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이제 헤리스, 헤리스하고 트럼프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거는 약가 인하와 관련된 이슈였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 진영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약가 인하를 약간 기업들한테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냐면 트럼프 진영에서는 뭔가 전반적으로 약간 경쟁을 통해서 좋은 약품을 좀 저렴하게 경쟁을 통해서 좀 제공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가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유도하겠다라는 부분들이지만 결국에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기업들 예를 들어 셀트리온이나 아니면 삼성바이올로직스 같은 그런 기업들이 저는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약가 인하와 관련된 부분들이 오히려 국내 바이오 기업들한테 좀 악재보다는 오히려 저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헤리스나 아니면 트럼프 이런 대결 구도에 따라서 또 특히나 미중 갈등에 대한 격화 움직임, 중국 대륙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삼성바이올로직스, CDMO 쪽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셀트리온 주가가 최근에 많이 가고 있던 이유도 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가능성도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또는 추후에 이 바이오 시밀러 품목허가 신청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그거와 관련해서도 제가 반사익을 얻을 수 있다고 했었던 바이넥스 같은 이런 기업들도 주목을 받았던 거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중요한 거는 우선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9월달이면 8월달부터 그 기대감이 저는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전반적인 차트나 아니면 전반적인 시황의 흐름을 봤었을 때 반도체, 2차전지 아직까지는 뭔가 주도 섹터의 느낌은 아직까지 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그 다음은 제약바이오가 조선방산, 그 다음 제약바이오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면 1차 목표가는 48,500원, 2차 목표가 52,500원, 손주 효과는 36,000원 말씀드리고요. 오늘 장 끝나고 4시 20분에 공개 방송 진행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셀티링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로 그 이후에 급등이 나왔고요. 이제부터는 8월달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좋은 기업들 미리 선점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4시 20분에 관련된 전략들 다 공개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